중요한 유적이 발견돼 땅 주인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을 국가가 매입하기로 해 경주 시민들의 불이익이 가장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처음으로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 토지 매입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경주에 14건을 포함해 18건을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은 전국에 630여 건이 있는데 경주시가 6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